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한번 또 즐겨볼 건데 맵이 뭔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을의 주민들을 칸트에 태워가지고 약간 롤러코스터 태우는 것 마냥 그렇게 진짜 칸트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옮겼었잖아요 어 근데 막상 타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전용 맵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 이 롤러코스터 게임 고전 띵작을 발견했습니다 아 바로 샤스코스터 2 이 롤러코스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맵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샤스코스터 시즌 2를 한번 즐겨 볼 겁니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멀미미발이 너무 심해서 어 시즌 2부터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저는 마린이기 때문에 예전에 유행했던 마이크래프트 맵들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또 고전 띵작 하나하나 즐기는 맛은 또 있네요 꼭 읽어주세요 라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꼭 읽어주시고요 평화로움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임모드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레일 추가 모드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 마이크래프트 야생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신기한 레일도 많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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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호호호 맵을 잠깐 살펴보면은 길이가 말도 안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저가 마인츠레스트에서 처음 타는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출발 마인탈 supervisor 출발 오오오 ло bara ò мalon 크기가 말 안 되는데? pourtant 쭉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1층 모델 좀 즐겨보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구간 점프 뛰고 난리가 나네요 자 잠깐만! 거꾸로 간다! 야 이거 진짜 잘 만들긴 했어 확실히 엄마야! 피스톤? 한 번 더 피스톤?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이거 만드신 분 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요 이거 얼마나 갈까? 자 지금 어디 구간입니까? 전방을 주시하세요 열차 추가 다 움직이면 출발합니다! 점프! 야 이게 1,2층으로 하니까 더 재밌네 오! 띠용! 띠용! 자 지금은 어디 구간입니까? 와!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작동되게 하려고 하면은 고생께나 하셨겠어요 만드는데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가쨔! 자 이거는 선인장 구간을 넘어서 불타는 지옥 구간! 그 다음에 constant 이번엔 좀 수상하다 나나나나 나나나 이거 뭐야 레일 다이아몬드 레일이요? 어우 진짜 새로 보는 레일들이 좀 있네 아닌가? 자 이번에는 무지개 구간에 왔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속도감있어 자 이 다이야몬드 레일에서 달래는 법 이거는 일반 레일하고 어떤 차이점이죠? 속도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구간 없나? 진짜 거의 직선으로 쭉 내리꽂는 구간 한 번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 다이아몬드 레일 구간이거든요 개고컬이야 정신을 못차리건네 이번에는 또 피스톤 구간이 왔거든요 이거는 저를 냅두질 않네요 야 이번엔 또 뭐야 이거 생기게 약간 프리즈머리인 그 레일인거 같은데? 야 신기하게 생긴 레일들이 되게 많다 근데 각각의 효과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좋아 뚜루루루룰루 오케이 이번에는 물구간 도착 ㅎㅎㅎㅎ 오 용암구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뭐? 어휴 잠깐만!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오 오오 오 얘는 년 깜짝해 이건 제작자 샤스님이신가 캐릭터가? 하? progress 어흑issen 자 물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흑 이번엔 또 뭐야 음 오잉 오잉 이거 이 맵을 화..타면요 멈춘겨? 제발 제발 펜 아니 선생님 멈추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갇혔습니다 여기 이거 원래 착 밀면서 가야되는데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이거 방법이 있지 조심스럽게 내려갑시다 아니 여기서 갇힌거 싫어요? 내가 이거 살려볼게 우왁 근데 지금 보니 레일 종류가 엄청 많네 다이아몬드 레일, 로피스 라쥬라 아이스레일 각각의 특성이 있을것 같긴한데요 옵시디언 레일 뭘 이렇게 많아? deu고 반년에 У하러 탑니다 가자!!!! 살렸다 살렸어 우와! 아 이거는 롤러코스터 타기 전 급강화 전 준비단계 아닙니까? 띠리리리리리리 얼마나 저를 더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기간을 둡니까? 자아 수직강화 가나요 설마? 자 정상 뚫고 올라갑니다이 호이 호이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오 워오오오오오오 야 짜릿한거 봐 뭐오오오 가자 수직낙하단다 아아아아 으오오오오오오오 particul 자 이번에는 암흑터널구간에도 도착했거든요 여긴 뭐야 오오오 야 그만좀 떨궈주세요 야 여기도 뭐야 오! 신기한거 봐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야 무슨 도미너 같기도 하다 느낌이 어? TAT 뭐야? TAT 뭐야? TAT 불안해 오우 오우 모래가 떨어지고 레일이 추가되는 구간입니다 모래 레일 구간 지나 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 여기 또 뭐야? 오! 저랑 같이 출발하는 광산카트 자 저쪽 날리고 짬뽀 와 이거 뭐 하루종일 가네 이거 만드는데 한달 넘게 걸렸을 것 같은데요 진짜 개고컬이다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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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긴 또 뭡니까 우와 멋있어 자 다음은 좌우에서 대포가 폭발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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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사람 몸속으로 돌아왔거든요 인체의 신비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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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신체 내 부품으로 들어온emand gamble 진작 아 다만 까끄러! 이건 뭐.. 언제까지 타고 가야 됩니까? 이 정도 롤러코스터 길이었으면 솔직히 기절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엔 또 어떤 구간일까요? 다음은 자 한 번 더 회로가 왔다까따리까따리까따리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구간 벌어지면서 이야 이 샷스코스터 핵심은 약간 피스톤 같기도 하고 오이 오이 야 이거 시즌2가 이 정도인데 시즌4까지가 있거든요? 샷스님 제작자분 딱 닉네임 있구요 시즌3랑4는 어떤 퀄리티일지도 궁금해요 와 폭죽터지는거 봐 끝인가 이제? 다 왔나요? 폭죽도 터지고 오오 뭔가 좀 빠른 것 같다 어째 오오오 축포만 마구마구 터집니다잉 감사합니다 슈루 뭐야? 로딩중이요? 삐 삐 출바 아아악 와아아악 와아아악 오 개짜릿해 아 이제 끝인가 보다 샷스코스터2였습니다 와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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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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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고전 띵작 샷스코스터2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예 이 샷스코스터2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랑 댓글 많이많이 남겨주시면은 스읍 제가 3랑 4도 한번 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다음 마이크라이프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